너무 좋은 광경을 그동안 놓치고 살아서 너무 아깝다. 여기가 완전 유명한 휴게소라고 하던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바람도 좋고 가끔 빵에 커피까지 여기가 여행지야. 휴게소야. 아니 이런 휴게소가 다 있어. 맛있다. 이제 몸도 풀렸으니까 다시 떠나볼까? 잠시만요. 저희 휴게소에 오셨으면 금강의 자랑 도리뱅뱅이를 꼭 드셔보시고 가셔야 됩니다. 도리뱅뱅이요? 네. 도리뱅뱅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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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. 진짜 음! 너무 맛있잖아. 잠깐만 도리뱅뱅이 안 되겠어. 안 되겠어. 도리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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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리뱅뱅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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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배불뱅 아, 저거 뭐예요? 도리뱅뱅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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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실났다. 우와! 어머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니, 휴게소에 왜 이런 시설이 있는지 몰랐어요. 저기는 금강 휴게소에 놀러 오시면 주위에 안 없는 경치와 각종 수산색기 웨이크보드, 이런 각종 물놀이나 오리보트를 즐길 수 있는 이런 곳입니다. 여름에는 사람들 아주 많이 놀러옵니다.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 저도 한번 타보면 안 돼요? 네, 그렇게 하십시오. 한번 가보시죠. 신난다. 안녕. 어떡해! 너무 좋아요! 맛있는 먹거리에 멋진 뷰까지! 이제 더 이상 휴게소가 여행 중 들리는 장소가 아니네요. 금강 휴게소 오라이! 긴 끝나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.